호출을 접수했다. 지금 모습이 불편하지 않다니 다행이군. 이 편이 좀 더 격식 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건 잘 된 일이지. 십제수나 독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취한이 아닌가? 병사들과 어울리려고 나름 공부했네만 카일에게 받은 매뉴얼만으론 한계가 있는 모양이군. 현장은 지금부터 내게 맡기도록. 전함대, 신호전까지 대기해라. 인류의 의지가 내 뒤를 지키고 있어. 거기까지다. 드라이프. 수고했네. 퇴각을 거들어 주지. 전함대, 오래 기다려줬다. 수고했네. 나아가는 건 자네들 몫이야. 난 단지 길을 열 뿐이니까. 잠시 회복하겠네. 전략 한대, 순차 폭격 개시. 저들이 두려워해야 할 건 고작 카운터 한 명이 아니지. 드라이프. 나아가는 건 자네들 몫이야. 난 단지 길을 열 뿐이니까. 잠시 회복하겠네. 전한대, 신호전까지 대기해라. 치프 완료. 결반의 승리뿐이지. 슈상했네. 하! 하아앗! 하아앗! 흐읏! 굿! 아앗! 잘 해음! 일단을 잡으면 거기까지 인지밀 수 있도록, bathing. 이제 150도 buenas 정보들부를 시작해서, 인지 밀린다. 모같은 곳에 있는 지 make-up. 지금부터 내게 맡기도록 회각을 거들어준 드라이브. 이런 드라이브 드라이브. 주사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보수적인 인사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곱게 봐주지 않아 힐드의 소대장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 음? 글쎄 꼬마라는 표현까진 아직 들어보지 못했네만. 가르강 티아를 운영하는 데엔 CRF 외에도 많은 연량이 필요하다네. 부담되지만 않는다면 같이 식사라도 하지 않겠나?